믿어줘서 고마워 오늘 입덕한 미찌에요 어떤걸로 입덕을 하셨죠? 어떤걸로 입덕을 하셨죠? 자 미찌씨 미찌씨 말해주세요 어떤걸로 입덕을 하셨죠? 근데 여기서 그냥 다같아 찍지마 하고 여기 던지는거에요? 찍지마 하나 둘 셋 찍지마 3장 찍었어요 내가 봤을때 송금점이 얼마나 길면 송금점이 얼마나 길면 예궁이가 돌아왔어요 누가 기침소리를 내었나봐 이즈의 매력이겠죠 저도 좋아해요 직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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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주민사 콕실 iqué 직캠 우리 신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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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일 신우 심우 죄송합니다 저희 엄마나가 진짜 진짜 죄송해요 죄송해요 자기가 꽃인지 누가 꽃인지 찾아봐라 하면서 혼자 놀다가 저걸 어픈 거다. 애칭? 애칭? 애칭을 어떻게 부르느냐? 호칭호칭네. 호칭! 얘도 꽃이 다 피었대요. 왜? 왜? 웃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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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할 얘기 있어? 오! 수근이 있지. 반김뜨리! 반김뜨리! 언니, 나 최애 누구 해야 해? 왜? 모든 멤버가 최애가 될 수 있겠죠? 모든 멤버가 최애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해요. 근데 이 질문이 제가 맞잖아요. 제가 맞으니까. 제가 맞으니까. 왜 다 웃어요? 왜 다 웃어요? 웃어? 왜 다 웃어요? 그쵸? 만약에 이렇게 보고 있는데. 최애 누구 해야 돼? 근데 제가 여기서. 류진이요! 이렇게 얘기하는. 류진일 수도 있죠. 류진이 멋있죠. 우리 채령이도 너무 예쁘고. 유나도 너무 귀엽고. 리아도 너무 사랑스럽지만. 여기까지. 긴 말은 하지 않겠습니다. 여러분. 스타라 뿜빵 뿜뿜 뿜. 아멘. 작품은 이렇게 다 웃기고. 그분이 1. 1. 2. 2. 3. 3. 2. 3.